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특강의 저스틴입니다. 자, 오늘 새로운 구동사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의 표현은 바로 와인드업입니다. 자, 간단한 대화부터 보도록 하죠. 마이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Hey, how come you guys ended the meeting so early? 자, 마이크가 물어보죠. 왜 이렇게 미팅이 일찍 끝났어? 라고 물어봅니다. 너희들 왜 끝냈느냐? how come 할 때는 이제 why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당신들은 끝냈느냐? 회의를 그렇게 일찍. 왜 이렇게 일찍 끝났습니까? 회의가? 라고 물어보니까 폴라가 이렇게 답하죠. Well, nobody raised any objections to Mrs. Lim's ideas.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선 raise an objection이라는 표현을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Raise an objection 하면 이의를 제기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objection 하면 한마디로 반대라는 뜻이기 때문에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다, 이의를 제기하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되겠죠. nobody니까 어디에? to Mrs. Lim's ideas. Mrs. Lim의 아이디어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그래서 we wound up the meeting early.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럼 wind up의 과거입니다. 얘는 wound가 됩니다. 외워주시고. wind up이 무슨 뜻일까요? 우선 이 뜻이 이미 여기 한 번 나왔죠. 이런 뜻입니다. 마무리 짓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찍 회의를 마무리 짓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뜻을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wind up 하면은 우선 발표나 모임 아니면 연설이라든지 어떤 모임을 마무리 짓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요. 첫 번째 문장 뜻 다시 한 번 볼게요. well, nobody raised any objections to Mrs. Lim's ideas. so we wound up the meeting early. 자, 아무도 Mrs. Lim의 아이디어에 의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회의를 일찍 끝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볼게요. let me wind up the meeting by reminding everyone about the seminar this Friday.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선 let me 라고 우리가 흔히 문장을 시작하면은 자, 무엇을 하도록 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무엇을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상대방에게 뭔가 그래도 좀 허락을 받듯이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즉설적으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폴라이트하게 우리가 느껴지죠. 누군가가 let me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let me wind up the meeting 이라 그러면은 자, 회의를 마무리 짓도록 해주세요. 한마디로 회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엇을 함으로써 reminding everyone about. 자, remind about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누구에게 무엇을 상기시키다. 한마디로 누구에게 무엇을 다시 한 번 알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잊지 않도록. 이런 의미죠. 그래서 let me, by reminding everyone about the seminar this Friday 요번 금요일에 세미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면서 미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장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한 5분 안에 제 발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간단하죠? 자, 우선 I will 이렇게 가도 되는데 방금 우리가 봤던 문장이 있죠. 자, 마무리 짓도록 해주세요. 마무리 짓도록 허락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시작을 할게요. 자, 그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Let me wind up. 그렇죠. Let me wind up. 무엇을 저의 발표라 그랬으니까. Let me wind up my presentation. 그렇죠. 그리고 한 5분 안에, 어느 기간 안에 전치사 in을 쓰죠. 근데 대략 5분이니까 In about 5 minutes. 이러면은 되죠. 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Let me wind up my presentation in about 5 minutes. One more time. Let me wind up my presentation in about 5 minutes. 오케이. 문장 읽어볼게요. Let me wind up my presentation in about 5 minutes. All right. 두 번째입니다. 모두 바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회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선 모두 바쁘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우선 나는 안다. I know. 주어가 동사라는 것을 뒤에 that 주어로 오면은 되죠. 그러면 I know 뒤에 that 주어 동사인데 that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그냥 I know 주어 동사. 이러면은 되니까 나는 안다. 모두가 바쁘다는 것. I know everyone is busy. 그렇죠. 다시 한 번. I know everyone is busy. One more time. I know everyone is busy.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되니까 접속사 so 그리고 회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는 마무리 짓겠다. so I will 그리고 마무리 짓다. I will wind up 회의를 the meeting 이제 now 이러면은 되죠. 자, 처음부터 다시요. I know everyone is busy. so I will wind up the meeting now 이러면은 되죠. 자, 아니면은 let me로 가도 돼요. 그러면 let me로 한 번 해볼까요? I know everyone is busy. so let me wind up the meeting now. 다시 한 번 해볼게요. I know everyone is busy. so let me wind up the meeting now. OK. 문장 읽어봅니다. I know everyone is busy. so I will wind up the meeting now. OK. 아니면은 let me wind up the meeting now.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 논의를 끝내는 대로 이 논의를 끝내는 대로 점심 식사를 하러 음식점으로 향하도록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할게요. 우선 앞에 있는 절부터 얘기해 볼까요? 이 논의를 끝내는 대로니까 이 논의를 마무리 짓는 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우선 접속사를 알아야 돼요. 무엇을 하는 대로 주어가 동사를 하는 대로 라고 그럴 때 쓰는 게 뭐예요? as soon as 그렇죠. as soon as 주어 동사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as soon as 자 주어는 우리가 논의를 끝내는 거니까 as soon as we wind up 이 논의니까 this discussion 이러면 되죠. 자 다시 한 번 as soon as we wind up this discussion one more time as soon as we wind up this discussion 그리고 우리는 향하도록 하겠다. 자 어디로 가다라 그럴 때 우리가 go를 많이 쓰는데 어디로 가다라 그럴 때 대체 동사로 우리가 head를 또 우리가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어디로 향하다 기 때문에 그럼 go를 써도 되지만 여기는 head로 갈게요. 우리는 향하도록 하겠다. we 미래죠. we 그렇죠. we will head 어디로 to 음식점으로 we will head to the restaurant 자 근데 무엇을 하러 점심 식사를 하러잖아요. 그러면 뭐 to eat lunch 이거 필요 없이 그냥 전치사로 가면은 돼요. for 그리고 점심 식사를 위하니까 for some lunch 그렇죠. some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lunch 앞에다가 or을 쓸 수는 없습니까? 그렇다 그래서 그냥 비워두기에는 뭔가 되게 허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셀 수 없는 명사 앞에다가는 some을 많이 쓰죠. 그래서 for some lunch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as soon as we wind up this discussion we will head to the restaurant for some lunch 오케이 문장 읽어봅니다. as soon as we wind up this discussion we will head to the restaurant for some lunch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그래서 와인데비 라는 동사 같이 공부해봤고요.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표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